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스페셜 솔저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굉장히 어 이것도 되게 유명한 게임이죠 이것도 이거 옛날부터 이거 유튜브 방송만 키면은 무조건 해달라고 어 그렇게 게임 추천을 했던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야 한번 해봅니다 아이패드가 생겼기 때문에 아 일단은 게스트로 로그인하고 자 이거 한판 해봤거든요 한판 아 근데 어려워 게임이 어려워요 되게 제가 fps 는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상점 왜 이렇게 빛나 보석 보석도 없고 돈도 없고 제가 듣기로는 이 게임이 상당히 이제 차별이 돼 있다고 예 들은거 같은데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무기빨이 심하대요 이 게임이 예 어 어 뭐야 M870? 어 뭐 무기 얻었어요? 뭐야 잠깐만 이거 그거 어딨어 어 어 이게 훨씬 좋네 장착 보조무기 방금 얻은거죠? 방금 얻은거죠? 이게 딜이 좀 더 높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팀전 아 이 게임 되게 어려워 렛츠 무브 무빙 어우 달리긴 한데 너무 느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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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에임을 상대방한테 맞춰야지만 이제 총을 발사를 하더라구요 그런 형식인데 어 제가 처음 했을 때 총을 어떻게 쏘는지 몰라가지고 되게 고생했습니다 오케이 어시스트 먹었어요 멀리서 지원사격 해줘야지 이거 멀리서 도와주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 헤드샷 멀리서 저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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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아잇 흐흐흑 어이 뭐야 이게 모바일 서든 그니까 서든 어택을 그냥 모바일로 옮긴거나 똑같죠 아무..아무래도 오 피해 피해 이게 지금 무기 빨인가요? 흫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 난 조금만 맞았는데 죽는 것 같애 어째 분노 분노 상승 언제 나타날지 모르라 오 다행 오 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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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자 안자 아 이거 앉아서 쏘면은 더 잘 쏘고 그러는거 아닌가 되게 힘드네 이거 이거 오늘 이길때까지 근데 이길거 같은데요 왠지 팀빨로 팀빨로 이기긴 할거 같아요 아 쟤네 왜이렇게 잘 맞춰 저격이야 저격 저격도 있나요 저격총 쓰나 있나 쓰나 저 황금색 총은 또 뭐야 와 이거 완전 그렇지 앉아서 쏴 앉아서 앉아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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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2킬에 2킬 밖에 못했어 근데 이겼다 버스 탔다 버스 버스 오케이 이기긴 이겼어요 일단은 예 뭐 이기긴 이겼다 클랜 생성이 또 있네 클랜 생성하니까 이것도 성키우기가 생각나는 무기는 뭐 이게 지금 아 왜 무기빨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게 보니까 무기에 무슨 등급이 있네 무슨 A D등급 C등급 이런게 어딨어 그러면은 제일 좋은 등급 끼고 하면은 무조건 이기는거지 뭐 와 이 그래서 무기빨이라고 한거구나 어 어 뭐 그리고 뭐 술탄을 돈주고 사야돼 무슨 3시간 어 얼마나 좋은데 어 한번 써보자 3시간짜리 자 일단 구입을 했고 제가 보면은 되게 그거 이게 또 있어요 모드가 되게 많아 좀비전은 또 뭐야 어 좀비전 재밌을거 같은데 잠깐만 일단은 아 1대는 왠지 이길거 같은데 아 왠지 느낌이 좋거든요 질거 같지 않아 왠지 어 저사람 레벨 높은데 큰일났네 Let's moving 슬리탄 어떻게 어 슬리탄 아 와 나 뭐야 끝이야 하하 아이씨 안해 이씨 아 뭐야 아이씨 좀비전 한번 해봐 재밌을거 같아요 좀비전 저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막 좀비잡는거 아니야 디펜스 막 그런거 아닌가요 Let's moving Let's moving 에이 우리팀 따라가야지 음 어 어 아 뭐야 왜왜왜왜 내가 좀비야 또 뒤에서 몰래 쳐버려야지 힝 힝 힝 어디가 어디가 제발 어 제발 아 하하 잡았다 트리플킬 하하 하하 오케이 트리플킬 좋구용 어 한명 나갔거든요 닝겐 어디갔어 방금 지나간거 아닌가 어 어 어 저 생각보다 잘했어요 좀비 어 으유 가만히 있어 야 야야야야 나 대장이다 어 움직여라 일로 좀 올라와 알았어 올라갈게 에 감히 도발을 해 어디갔어 야야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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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내려올거 내려오겠지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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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가 잡아 잡아 떨궜어 떨궜어 야 잡아 진짜 잡아 너네 너네 꼭 잡아라 어 저 왜이렇게 벽을 잘타 저거 뭐야 저거 어 나도 벽타고싶 와 벽 어떻게 타지 사람들 되게 아이 나 어 뭐야 이겼어 어 이겼어요 어 뭐야 좀비 모드는 또 이렇구만 자 일단은 아 뭐 수리탄전도 있구나 팀전 한번만 더 해볼게요 예 아 사람이 없냐 사람 있는데들 가야지 오케이 팀빨 한번 또 버스 타야죠 또 이런거는 또 버스 오지게 한번 타야되거든요 게임 준비 뭐야 준비가 된거야 안된거야 오케이 어 왜이래 오 나 황금 무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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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 무빙 레츠 무빙 아 나 내가 아니구나 어 이 맵 근데 그건데요 그 서든어택에 크로 크로스 카운터 맞나 어 아니 나 나 뭐야 난 왜왜 안해 오케이 한다 술탄 한번 던져보고 싶었거든요 샀으니까 한번 써봐야지 레츠 무빙 이 사람들 따라가야지 응 오 술탄 투척 오케이 맞추진 못했지만 수류탄 던질 준비 오오온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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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므므므잉 아 안죽었어? 크흫흫흫흫흫흫흫 아잇 죽을 줄 알았더니 안죽네 간다간다간다 아이 수류탄 아니 괜히 샀네 이거 일단 일단 올라가서 오오오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무빙 아 안죽었어? 흐흫 아잇 죽을줄 알았더니 안죽네 간다간다간다 아잇 수류탄 괜히 샀네 이거 일단 올라가서 자리를 아 흐흑 뭐지? 아잇 아잇 사람들이 지금 난 방금 시작한 사람인데 좀 봐주면서 와아 저 저 저사람 뭐야 아잇 나 한명을 못죽이네 아잇 갑자기 이거 오늘의 오늘의 예상 댓글 썩소님 못하시네요 흐흫 썩소님 저보다 못하시네요 이거 100% 있습니다 이거 자 준비했다가 술탄 죄감해 죄 제이미 커버 어 아니야 어 뭔가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네 어 아 왜 이렇게 참 헤드샷? 나이 아이씨 아 이 게임이 되게 쉽지가 않네요 아 이거 게다가 모바일로 해가지고 더 어려워 조정이 힘들어 일단 조정이 와 으 아 나 죽였어 나 죽였어 투시경은 뭐지 투시경은 뭐지 폭탄으로 한번 죽여보고 싶긴 한데 폭탄으로 한번 죽여보고 싶긴 한데 이거 폭탄 키랑 폭탄 샀으니까 한번은 폭탄 던져도 피하네 어 오케 어시스트 아 아 창전 창전해 창전 아 졸어 아 어 그래도 3킬이나 했구나 아 뭐야 아아 나 알림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모드가 재밌을까 초보 팀전 그래 이런게 있어야지 나같은 초보들 어? 나같은 초보들을 위한 팀전 이런게 있어야죠 오케이 자 가자 얘들아 내가 캐리한다 자 아 아이 좀 좀 강하네요 예 봐줬더니 좀 강하네 오이 잡았잡았 아 안돼 쟤 방어막 아 방어막 있어 너 자리야야 무슨 가자 가자 가봅시다 걸어가야 돼 이거 떼면면은 괜히 나대다가 금방 빨리빨리 주거 어어 으아 Ah 그렇지 폭탄 아 폭탄 깔궜어야 되는데 여기서 방금 아 방금 폭탄 그냥 갈궜을면은 끝장 50세이요 저기 저저저저저저 갈궈가올 아아아이!!! 어 쟤 대기까아 흫 아아이 무서운 놈이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어이씨 돌았나 이거이 어이 아직도 대기타고 있네 더블킬리 좋고 어? 어디서 때렸어? B 치긴가? 아 이게 샷권돼있나 보네 무기가 그쵸? 아 얘네들 뭐 대놓고 대기를 타냐 이거 어.. 와.. 아 쟤 무슨 황금총 꼈어? 난 그냥 일반 일반총인데 어? 총.. 황금 무기야 이거 와 쟤 또 또 또 대기타 또 대기타 이거나 먹어 이씨 이거나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려워 어려워 아 쉽지 않아요 이 게임 아 이 게임 어렵습니다 아 아 나 왜케 딜이 약한거 같지 나는 간다 안 봐준다 그라치 아 와 저 그래도 이번에 8킬이나 했어요 8킬 9데스 아 요번엔 잘했네 요.. 이게 초보.. 초보 채널에서 해서 그런지 요번엔 좀 잘했어요 그래도 무기 뭐 좋은거 있나 다 D급이라서 근데 끼기가 좀 예.. 다 데미지가 약해 어 뭐야 90짜리 아 쓰나인가 이거 아 괜히 또 쓰나 꼈다가 이거 망할 거 같으니까 칼전 칼전 중수 고수 훈련 대두전은 뭐야 생존 협동 깃발 칼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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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볼까 칼전 한번 해볼게요 칼전 아까 도끼 들고 있었는데 오오 레츠 무빙 자 과연 칼전 어 우리팀 가고 있어요 어 뭐야 아 칼전이라면 뭔 술탄을 왜 쓰고 있어 허허 아 이 게임 이상해 왜 아니 서든어택도 칼전 할 때는 술탄은 안 던진다 아 뭐야 이게 벨.. 이게 진짜 벨봉 아닌가요 이거는 아 나 아 나 이런 이런 게임은 처음이네 진짜 아니 무슨 술탄을 도끼 파 와 이제 구루카 꼈다 아 아 아 아 이 게임은 황금무기가 대세인가요 사람들이 다 황금무기를 끼고 있네요 와 저 사람 잘하네 수류탄이 갑이야 호케 이 herkes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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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로와 일로와 양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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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칼 맞아도 한방에 죽개 안 죽나보네 이거 안되겠다 간다 간다 오 뭘 숨어있어 뭘 숨어있어 아 와 말도 안 와 진짜 이거는 아 너무하네 여기 그새 또 도망갔네 수류탄 갈거버려야지 일로와 수류탄 게임 와 안죽었어 이것도 설마 수류탄 등급 있는거 아니겠지 아니 뭐 칼전이 뭐 이기네 왜 어이 게임 이상한데 나만 나만 좀 이상하게 느끼나 게임이 약간 이상하지 않나 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만 일단 일단 계속 한번 해봅시다 수류탄 갈고 수류탄 또 갈고 아 와 0킬 6대 쎄어 흐흐흐흫 어우 너무 어렵다 칼전은 칼전은 너무 어렵다 매그넘이야 뭐야 이거 일단 얻었고 또 뭐있어 깃발전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뭘 자꾸 강퇴하고 있어 뭐야 뭐야 에라이씨 깃발전은 인기가 없나요 왜왜왜 안 되죠 시작을 안하지 어 어 찾다 사람 찾다 레디해 레디해 오케오케오케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깃발 뺏는건가 오버 오버워치 깃발 뺏기처럼 하면 되나 왠지 모르게 여기다가 수류탄을 까면은 깃발 와아 저 석궁 뭐냐아 깃발 뺏긴거 아냐아 뭐야 우리가 집은거야 누가 집었어 나 어디팀이야 이거 파란거 보니까 블루팀 같은데 아 아 저 잡아야되는데 아오 나 왜케 약하냐아 이 더러운 무기빨 무기빨게임 오구 끝났어? 뭐야 아 뭐야 이거 하나아 대두전은 뭔가요 대두전 한번 해볼까 머리 그거 아닌가 서든해도 이제 대두전 맞나? 그 이 비슷한거 있는거 같은데 이제 머리큰사람이 엄청 쎄 오케이 레츠 무빙 일단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건지 이 크로스 카운터 이거 맵을 베낀건지 아니면은 허락을 맞고 한건지 이게 뭐 어떻게 된거냐 자 자 뒤치기 한번 깔게요 뒤치기 그렇지 자 여기서 덱이 깠다가 장전 올거 같으니까 수리탄 한번 던져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다블킬 어 뒤에서 쏘는거야? 와 나 잘했어 나 잘했어 잘했어 갑자기 왜이렇게 잘해 짜자자자자자자 아아아아 괜찮은x3 저사람 무기 좀 좋 좋게 생기는데요 저거? 뭐야 저거 무슨 무기야 왕대도 게이지가 세개가 찼습니다 지금 지금 어 뭐야 옆에 있었어 설마? 아 나 그 옆에 있었는데 그냥 갔나보네 우리 팀인 줄 알았더니 야 얘들아 옆에 옆에 있어 오오이 뭐야 뿅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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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의 왕대도야? 와 우월 우와 뭐야 이게 무적인데 도 유우 참 이건 뭐 그냥 무적이죠 아 왜 맞는거야 안맞는거야 어 왕대도 아니다 이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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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왕대두다 왕대두다 왕대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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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왕대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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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드디어 자 드디어 왕대두를 얼마나 좋나 나 왕대두다 아 아이씨 아 뭐야아 왕대두 아 좀 해볼라니깐 아 이거 안좋은데 아 아 이거 뭐냐 생존전은 또 뭐야 어 되게 뭔가 모드 같은게 좀 되게 많아요 그쵸 자 일단은 생존전 한번 해봐야겠죠 렛츠 무빙 아 이거는 람보총 들고있네 아 이거는 좀비를 막는거야 왕 오오오 이런거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헤헤 헤헤 깜짝 놀랬어 왜 나만 나만 있어 근데 어이 앉았어 앉았어 자 오케이 잘 막고 있어요 혼자서 혼자서도 잘해요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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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제 ö 오케이 앉아서 움직여야지 그니까서 이렇게 막는건가 아 위에 좀비 수가 적혀있네 오오 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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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O 무서워 17마리 남았어 그쵸 총알 없다 오 갓 오 샷건 있네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샤앗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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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앗건은 또 가까이서 쏴야 제맛 아 샤앗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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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이씨 아 근데 이거 사람 원래 없는건가 혼자 하는건가요? 아 이게 이제 협동전은 이제 같이하는거고 아 그런거구나 아 어어 그런거네 일단은 자 팀전 한판 자 막판 한번 또 해야죠 레츠 무빙 왠지 모르게 여기서 올거 여기로 올거 같단 말이지 왠지 모르게 이럴줄알았어 이럴줄알았어 와 뭐야 이게 말이 돼 이거 아니 내가 이렇게 내가 못 맞춘건가 여기 대기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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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깁시다 오케이 오케이 어시스트 오케이 어시스트 누가 올거 같은데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와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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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무기 얻었네 몇급까지 있지 이거? 분명히 이거 한 S급까지 있나? 어디까지 있지? 어 S클래스 S클래스 까지 있는건가? 와 캐릭터마다 또 효과도 있어? 어 뭐 모드의 마블이야 뭐야 이거 무슨 FPS게임 이거 진짜 무슨 템빨이네 이거 그냥 아니 와 이거 와 일단은 예 뭐 여기까지 하는걸로 어 이거 뭐야 스페셜 솔저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봤는데 왜 템빨 게임이라고 하는지 어 뭐 한 34분정도 이제 플레이를 해보니까 어 알거 같네요 아 뭐 물론 저 저가 못해서 이렇게 많이 죽은 것도 있지만 예 뭐 그렇습니다 킬 데스 0.465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뭐야 뭐에요 이거 스페셜 솔저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어요 비비엄 음 음